복수를 포기했다고요?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 죽인 놈은 그냥 둬. 저분한테는 복수가 용서보다 어려울 수 있죠. 자, 이번 거는 재단에서 가족들 돕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지. 그러면 오늘은 이만해서? 집에 가자. 아, 가긴 어딜 가요. 차정비 마저 해야지. 알았어. 김선아 이거 테이프 좀 폐기해 주고. 이건 폐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. 이번 사건 용의자예요. 만약 백 회장에 대한 의뢰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떡하지, 봅니까? 아, 뭐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